알았다. 가야지, 할라 그랬지. 가야지, 할라 그랬지. 우리가 이거 할라 그랬지. 하! 중, 중, 짝! 중, 중, 짝! 보면 그런 거지! 우후! 말 안 되지! 움직일게! 잘못인가! 윤상희! 딱 쳐! 한 번 더! 윤상희! 딱 쳐! 그렇지! 윤상희! 딱 쳐! 그렇지! 윤상희! 딱 쳐! 그렇지! 네! 딱 쳐! 윤상희! 딱 쳐! 윤상희! 딱 쳐! 윤상희! 윤상희! 딱 쳐! 윤상희! 우린 달려야 해! 아직 될 수 없어! 마! 달리자! 우와! 달려! 마! 달리자! 마! 달리자! 마! 달리자! 마!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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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와! 역시, 역시 0이다, 0! 이게, 이게 그 사연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럼. 아, 근데 이거 우리도 생각하던데. 우리가 하면 좋았었다. 그렇죠, 그렇죠. 사연의 주인공이. 직접 호명해 주세요. 네. 봉조각. 어!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저는. 네. 몸에서. 홈누나팀 뭐. 아! 그럼, 시원하게. 우리 갬성 가는 거지, 뭐. 결국 또 자기 담당 또, 어? 아, 이럴 거 뭐하러 고민을 우리가 생각한 거야. 야, 솔직히 봐서 윤상희가 쓸데없는 말 했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윤상희가 욕먹는 거 옳은 거지. 뭔데, 뭔데. 야, 이 녀석아. 나이스 선택. 나이스. 야, 우리가 들어야겠다. 하얀 남이 우리가 들어야겠어. 그래. 아, 너무 웃기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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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